심는 것은 반드시 거둡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도가 있었건 우리 의도가 전혀 있지 않았다더라도 그 심은 결과는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 후손의 인생에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과거에 심은 그 씨앗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 현재라는 곳에서 하나의 배의 심기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심고 거두는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헬라 원어로 보면 한 단어가 생략이 되어서 역할을 한다는데 이건 진실로 확실히 단연코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확실히 말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건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미혹되지 말라는 건데 사단에 미혹되지 말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 육질을 위해서 심어놓고 영생의 얼매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 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루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이게 애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 하나님 우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좀 불공평한 시대인 것을 느끼잖아요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은 수확기 세상 끝날 봄을 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러면 그들이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해서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에 뜨거운 햇살 비바람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름에 기대하지 마세요 반드시 가을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사람들이 포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결실의 가을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겁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보니까 나를 존중해 준 자는 내가 존중이고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전후의 배경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누가 왕이 된가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잘 성기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 나라가 복받고 그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 가문 흠니 비나스는 정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수정대 여인하고 동침했고 버림받았을 때 나중에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또 그 비나스 아내가 아일라타가 죽으면서 이가벗 하나의 영광에 떠났다 아니요 그 가문에 떠났습니다 그 영광이 어디로 간 거냐면 사무엘 선지와 가물로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심판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지금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반자가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은 줄 알았나이다 악한 종아 내가 어찌 심지 않고 거두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지 않으면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내가 쫓아라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내 물질 내 행동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 것이 내 인생이 하나일 거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도 심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본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워주신 것이 그 사건이 뭐예요? 미라 되셨죠? 죽으셨죠? 하나님도 말씀대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말 한마디로 하지 않았어요 친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미라로서 죽게 만들고 심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심었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째로 된 사건 영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믿음의 주사와 합격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 길인 아브라함은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가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심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독자 이삭을 칼로 내려쳐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까지 믿는 그 믿음의 씨앗을 심었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런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애한 줄 알았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네 씨가 대적임을 얻어드리라 답답한 네 씨가 대적임을 얻어드리라 이게 중요한 뜻이 있어요 네 씨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임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의 문 양의 문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겠는데 너도 독자 아들 이삭을 3일 동안 죽이는 그 마음의 고통을 느꼈어요 모래하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독자 이삭을 심었어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심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는 통로길을 마련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잡이가 됐다 나 이렇게 해서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 말씀 깨달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의 피로 심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는 것 그 법칙 모든 걸 심고 거두는 법칙 그분이 피를 심어서 나를 구원시킨 그 사랑을 감사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의 감사,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다 이게요 내가 효를 심으면 내 자녀가 나한테 효를 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 때 부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이 봤을 때 큰 기업가, 큰 정치가, 큰 목회자들 공통적인 것이 그 가정에 꼭 노 부모를 모시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법칙이 그구나 왜? 약속했던 첫 개명이거든요 첫 개명, 그러면 여섯째 살인하지 말아 일곱째 가늠하지 말아 더 앞선 거 우리가 살인 가늠하면 큰일 나죠 근데 부모 공경하고 싶으면 하고 말하고 싶으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이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그대로 하면 또 내 자녀가 복받아요 여러분 반드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아버지 속이잖아요 아버지, 이거 보시죠 이거 뭐요? 뭐냐? 아, 요셉이 옷같이 생겼는데요 채색옷인데 피가 한번 닿고 산에 있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찢겼구나 찢겼구나 하고 가슴 쥐고 통구가 울었어요 바라먹어버리고 그 채색옷 자기들이 보기 싫은 채색옷 거기다 피 묻혀갖고 왔어요 바라고 그니 야곱을 깜짝같이 속았죠 깜짝같이 보세요 아버지 속였더니 자식이 아버지 속여버렸잖아요 22년 동안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사는 그 야곱의 그 피 묻은, 피 멍든 그 가슴 아십니까? 꼭 속였더니 예산주, 라번이요 또 결혼도 속여버렸잖아요 자기가 7년 동안 속은 것은 라일을 사랑해서 아리따운 라일만 생각했는데 하룻밤에 자고 나니까 아니요 레아예요 감쪽까지 속았죠 품삭 10번이나 속아 먹어버렸죠 봐요 그대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칙은 꼭 그대로 갚은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10년 내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주 미국에서 사실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주 폭풍우가 심한 저녁인데 늦은 시간 노부부가 호텔에 왔습니다 그런데 호텔이 만 원이라서 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행사가 있어서 호텔마다 만 원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노부부가 쩔쩔맵니다 밤중에 오갈 때도 없고 폭풍우는 몰아치고 잠잘 때는 없고 호텔은 방이 없고 그때 그 정업원이 친절하게 그 노부부를 대하면서 뭐라한가 지금 다른 호텔 가도 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쓰는 방에 오늘쯤 하루 묵고 가신 게 낫겠네요 하고 이 정업원이 깍듯이 권하니까 아니 그래도 좋은 것이 필요해요 밤중에 잠이나 자야지 정업원이 쓰는 자기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그 노부부한테 딱 내드리고 그 정업원이 그날 저녁에 응접세트에서 잠을 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이분이 떠나면서 내가 당신에게 앞으로 좋은 호텔을 지어주겠소 그러고 떠났는데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몇 년 지내서 딱 초대해서 뉴욕으로 나가니까 뉴욕 34번 그 번아가예요 거기에 최고 좋은 호텔을 딱 지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유명한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에요 그 노시나 윌리엄 윌더프 아스토리아 거부였어요 거부 근데 첫 경위자 조지 볼트 당신이 이 호텔의 총 지배인이요 하루 저녁 자기 방을 내주고 그분이 그런 거부인 줄 몰랐어요 친절하게 대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항상 그래요 아주 보잘편도 부부여도 내가 사랑을 섬겼더니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이 땅에 그대로 오늘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원리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는 그 안에 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종자를 먹으면 안 되죠 여기서 뭐냐면 그래서 고린도서 구장식 재발하길 심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두고 구분했습니다 씨와 먹을 양식 이게 뜻이 있어요 이는 너희의 씨물 것을 주자 풍성해 가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 하나님이 곡식을 줄 때는 씨다 양식이다 이렇게 구분합니까 같이 그냥 주지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씨가 있고 양식이 있다 네가 먹을 거 있고 씨는 먹지 말라 그래서 씨와 먹을 양식 한번 따라다 씨와 먹을 양식 양식만 먹게도 씨는 손대지 말아라 왜요? 씨를 손대면 내일이 없어요 봄에 아니 어떻더라도 종자 먹으면 안 되잖아요 종자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10분 1은 종자예요 반드시 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린 정신이 뭐냐면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땅에 있는 것이 환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 믿음의 표시를 그렇게 받고 싶으셔서 믿음의 표시예요 또 우리가 11조 드리면서도 실질적으로 마음은 땅에 완전히 있어갖고 세상껏 사랑하면 아니 하나님을 그것받아서 주는 것이 네 마음을 향해 나한테 주드려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또 시간도 그렇습니다 시간도 우리가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는가 주님 날이니까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 드려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오후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주일 날은 생업을 일단 중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예배드린 거 이 시간에 이 임재감으로 말씀 듣고 의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예배 한 시간이 얼마나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결정에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해도 과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만 먹으면 믿음 없으면 쭉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매일을 바꾸는 게 뭐냐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예배 여러분 아브라만 가는 데마다 재단을 쌓고 제사드렸고 예배드렸고 모든 예배 여러분 모든 공예배에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배를 내가 까먹은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주어진 내 인생의 삶을 드리는 씨앗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린 거 여러분 사르바 과부가 과부입니다 그런데 엘리아가 그 떡안 그거 하나 나한테 먼저 해오라고 하잖아요 그걸 먹고 축복해 줬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그 밀가루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인간적으로 그 과부 그거 뺏어 먹어야 되겠습니까? 엘리아도 그거 심었을 때 거기에 복을 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의 법칙이 모두가 심고 거두는 법칙인데 예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보니까요 환란의 시련감으로 해서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극한 가난이 원어적으로 보면 먹을 것이 없다는 정도의 완전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풍성한 염불을 넘치겠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아니고는 절대 물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이 사랑하고 있는 걸 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또 복을 주셔요 왜? 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꼭 종자 심으면 그게 내게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라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신고 이웃을 주고 하면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은 약속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바쁩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에베도 심는 거고 물질도 심는 것이고 기도도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여러분 자녀에서 기도하는 게 전부 내가 자녀의 미래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 자녀에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말은 사랑한다면서도 정말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1,000번에 들이는 과정도 있고 전부 이걸 심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스포젤 목사님에 있었던 건데 그분이 어느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300파운드에 거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하나에게 구하고 해서 그걸 모으기 위해서 부흥에 다니고 힘쓰고 그래서 300파운드를 모아놨어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00파운드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서 그런데 너 그 돈 조지 뮬러에게 주어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이거 모으겠어 이렇게 애썼는데 조지 뮬러이게요 또 기도하는 조지 뮬러에게 주어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님에 갔답니다 그런데 과언하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 300파운드 주세요 기도하고 앉았네 스포젤님이 당신이 기도하고 나 300파운드 여기 있어 통명스럽게 뭐 주고 싶어서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갖다 주면서도 그만했겠죠 그런데 그 후에 스포젤 목사님에게 성의 임재가 임해가지고 얼마나 더 은혜가 오는지 그 후에 또 다른 분이 더 많은 것을 스포젤 목사님한테 갖다 주고 이걸 믿음 본 거예요 그게 또 힘겼더니 하나님이 또 많이 더 주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는 독수리 제작훈련도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참새가 날만 바둥바둥 바둥바둥 지쳐요 힘쓰고 애쓰고 그러지 말고 정말 말씀에 의해서 이게 믿음훈련이거든요 독수리 날개가 2m인데 낙수리가 날개를 안 친답니다 2m 날개가 어디에 쳐요? 날개 친다는데 아니래요 기류를 탄대요 기류 바람을 타요 바람을 폭풍이 쎈 만큼 바람 각도만 딱 조정하고 타고 올라가 보면 그 길을 이용해서 날아버려요 공중을 창고 오늘 성령의 바람 탓이다 그런데 믿음의 날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의 말씀인데 날개가 있고 성령의 역사를 갖고 여러분요 많은 사람 간증 많이 듣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요 아니요 엘리야 하는 어디에 계시나니까 똑같거든요 오늘 말씀에 도전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도 정말 물질설교 같지만 심는설교가 정말 복받기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의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원칙은 선을 낭심하여 맞지 피곤함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그런데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요 저도 보면 저분은 기도하고 힘쓰고 예쓰고 선을 냉하는데 왜 복이 안 오지 이거 제가 마음을 조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낭심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낭심될 일이 있다는 거 당장 오늘 심은 내일 오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부로 느낄 정도 오지는 않은데 우리가 때가 이르며 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간의 때 시간의 때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심었는데 동해에 심었는데 서해서 올 수가 있어요 동해에서 온 거 아니에요 실제 내가 이 사람을 지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아버리거든요 공간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면 또 천국에서 상급 중인데 이 땅에 복 받을 수 있지만 상급은 멸루관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스테반은 설교다 돌탕마저 죽었어요 그런데 스테반 이름이 멸루관이에요 최초 순교자의 멸루관이었어요 섬반 학교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힘을 얻으리라 라우디 학교는 뭐라 하겠어요 하나의 보호자 함께 안 깨겠다 이건 이 땅인데 하늘에서 준다는 거예요 절대 여기서 너무 칭찬 많이 받고 복방을 받아 하늘 나라 받으면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가 신고 내 당대에 받을 수 있지만 내 자손대에 손자대에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때를 여러분 서울 소망학교 박성희 목사님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거지들 초청 잔치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 잔치한다면 온 면에 온 소문이 났고 오오오오 거짓들이 수십 명 수십 명 몰려와 그 거짓들이 먹이고 입히고 쌀 주고 막 그 잔치를 그렇게 했더니 내가 그 열매를 받아 먹는다 그랬어요 이게 손자대까지 갔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반드시 그런데 대부분 내 당대만 자식대까지는 꼭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저는 통계적으로 많은 분이 보면 3대 정도 가면요 당대에는 좀 힘들고 어려워 개척해야 되니까 사단과 싸움이라고 그런데요 2대 3대만 가면 4대는 굉장히 훌륭한 장놈들이 가지고 다 들어보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꼭 이야 반드시 하나의 복을 주시구나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내 자녀들 앞에 정말 기도로 사랑으로 물질로 심어서 그 자녀들에게 보급여인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이시 자를 심었었을 때에요 솔로몬 행위로 봐서는 지옥 가야 돼요 정말로 타락했거든요 우산까지 송부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을 극적으로 해결시켰어요 전도서 기르고 잠원서 기르고 이건요 다이 때문이라고 나와요 내가 다이스를 봐서 봐준다고 해요 다이 단아 때문에 아버지가 자려놓으니까 자식이 타락에도 겨울고 구원시키더라고 역사하더라고요 내 자식 그렇게 사랑한다면서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대요 자식한테 살림 물려주려고 한순간에 그건 독수리가 날개치 날아갈 수 있어요 절대 믿음 심어주고 정말 영적신앙 갖게 해서 성령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내 시간을 안 맞추기 때문에 시험된데 아니요 네 시간 네 공간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주고 더 크게 주세요 가난한 자가 불쌍해서 여왁께 구워준 것이니 그 세눈을 갚아주리라 하나님께 구워줘가지고 하나님 띄워먹을까? 사람한테 구워주면 절대 내 손에 있을 때 내 거지요 나간 순간 절대 내 것 아닙니다 주어야 받는 거예요 절대 알아셔야 돼요 아예 구워줄 때는 못 받는 생각 없이 구워줘야 돼요 마음을 딱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절대 확실히 근데 선을 갚아주면 하나님 갚아주면 한 배, 두 배입니까? 훨씬 많이 갚아주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윤택한 자는 윤택할 것이오 과와대 학교도 가난할 뿐이라 남을 여러분 인생 법칙은요 내가 누구를 성공시켜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게 복의 근원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이게 복이거든요 내가 남은 어떻게 복을 줄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릇됐다고 복을 주거든요 남은 그 정치하고 빼앗아가지고 아니요 그건 저주예요 좀 더 얻으면 못해요 아니 하나님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을 성공시켜 윤택하게 해주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사랑해하고 나를 통해 성림이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남을 성공시켜주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에 복을 받는데 남을 긍의력이면 네가 긍의력을 받을 것이며 저기 군산의 한 의사의 고백인데 그분이 맹장을 수술했는데 청년이 돈이 없어 퇴원을 못해 그래서 무료로 퇴원시켜주고 다 치료를 시켰는데요 6.25 때 그 당시 공산당들은 무조건 이 부르자 계급, 자본가 계급이 뭐냐면 사회의 의사, 판사, 목사 하여튼 자본가들은 다 잡아서 무조건 재판도 없이 죽창으로 찔러주기예요 그런데 끌려가서 의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이분은 우리 풀라에 농민으로서 이랬다고 막 보니까 그 맹장수술, 그 청년이 무료로 시술해주고 퇴원시켜 그 청년이 공산당이라고 자기를 살려주더랍니다 절대로요 그 청년이 그렇게 해갖고 내가 언제 저놈이 나한테 받을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해줬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많은 우리가 성교고 저의 개인적으로도 참 하나님이었을 때 하나님 다 복을 많이 주셨는데 교회적으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김충원 목사가 깜짝 놀란 것을 있었어요 어떻게 수 있게 됐냐 전북대학교에서 DSM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게 됐더라고요 DSM은 성교단체거든요 그런데 DSM 제가 성교를 그때 20년 전에 다른 교회에 그 당시 60% 성교하면서 일곱목을 제일 많이 해줬어요 계속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무리의 식물을 던졌는데 그 DSM을 통해서 김충군 전북대학교에서 구원받고 양육돼갖고 군움이 사후돼갖고 우리 부모고 플리핀 성교가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를 알고 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한 걸 심는 거니까 물론 성령으로 기도해갖고 심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내게 복이 와요 할렐루야 다윗이 본 거에 시글락에 불타서 그 당시 완전히 블레셋 망명이던 상황에 있었을 때 저 자식 다 끌려가서 어디로 간지 몰래 잡혀서 불타버린 그런 상황에 그 위기 참다 암담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죽여가게 되는데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한지 적군의 향방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간지 몰라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애국 병사가 병들여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요 굶어서 죽게 돼 있어요 그 병사를 불쌍해해가지고 먹여주고 치료해 주고 했더니 그 병사 입에서 이 군대의 향방을 내가 안다고 그 사람을 치료해 줬더니 그 사람이 방향을 가져줘서 적군들의 위치를 깨닫고 엄습해가지고 한번 찾아오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우리 주위에 병든 애국 병사 옆에 놔두고 있거든요 가난에서 굶어 죽게 생긴 애국 병사 숨 넘어간 애국 병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고치고 네가 그 입을 통해서 그거 보고 내가 복준다는데 우리는 그걸 무엇이에요? 나한테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도인 사람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요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 나한테 한 것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은 거기가 와요 그래서 내 도움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면 그렇게 하면 복 줄까? 아니예요 그걸 기대할 게 없어요 불쌍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내가 복 못 받아도 이대로 내가 산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도와준 자체가 내 인생 보람 있다 아름답다 이래서 복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아니고 하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빠가 준 것이 마음 편해 그래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뭐래? 준 것이 마음 편해 그리고 아이고 마음 편하다 내가 그 사람 불쌍해 그 고통을 느낀 거 외면해질 수는 없어 나는 절대로 절대 나는 절대 그 사람 불쌍하기 때문에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쓰러진 예고병사를 찾아가세요 그가 한 명 구원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세요 교도소, 군대 성교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외국의 성교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한 영원 살려고 해서 주님의 사람들이 원합니다 하면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10년 대간을 갚으시지 하나님 깨달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삶 자체가 기도를 신고 사랑을 신고 전도를 신고 물질을 신고 10년 기쁨 날마다 행복한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합니다 10년AAAAA 10년 13년 10년 11년 13년 11년 12년 16